들으면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책춘함 tv 오늘의 추천도서는 비만의 종말 어느 비만 수술 전문의사의 고백 가스 데이비스 지음 김진영 강신원 번역 사이몬북스 출판사입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인 책이고요. 한국의 의사인 이철 선생님은 나는 수년 전부터 이 책에 국내 출판을 손꼽아 기다렸다. 영구적으로 날씬한 몸매와 건강을 얻으시라. 이렇게 추천하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 베스킨 라빈스 후계자인데 그걸 포기한 존 로빈스 아시나요? 그분은 또 이 책을 이렇게 추천합니다. 내가 베스킨 라빈스의 후계자를 포기하고 섬에 가서 살았던 것처럼 그는 돈을 포기하고 양심을 선택했다. 그의 의견에 반대하기에는 그의 증거가 너무도 확연하고 그의 체험은 너무도 명징하다. 또 클링턴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존 맥두걸은 또 이렇게 추천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명품 다큐 왓 더 헬스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패기만만한 의사가 걸작을 탄생시켰다. 또 역시 클링턴 대통령 자문이었던 콜드웰 에셀스틴도 그는 단백질을 통해서 육류가 어떻게 인간을 파괴하는지 보여주었다. 가스 박사는 나의 친구이자 젊은 스승이다. 생생한 체험과 반박할 수 없는 논리에 경의를 표한다. 워싱턴 타임스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로 무장하고 체험으로 완성했기에 반박하기 힘든 책이다. 왜 그가 돈 버는 의사를 포기했는지. 이 시대 또 한 명의 양심 의사의 말에 귀 기울여보자. 저자 가스 데이비스 박사는 35세의 비만 수술 전문의로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비만 환자들은 모두 1년 후 살이 더 쪄서 병원을 다시 찾았다. 자신이 위선자처럼 느껴졌다. 그 또한 뚱보였으며 늙어 보이는 의사였다. 고혈압의 과민성 대장중후군의 그야말로 종합병원이었다. 비만과 질병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그동안 배운 것을 모두 버리고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수천 권의 서적과 논문을 독파했다. 비만과 질병을 적으로 만들어야 육류업계와 식료품업계와 의료계가 돈을 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답은 아주 가까이 있었다. 바로 채식, 자연식물식이었다. 그 후로 돈만 줬는 의사를 그만두었다. 몸이 날씬해졌으며 질병들은 사라졌다. 마라톤과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하는 등 세 사람으로 태어났다. 자기의 체험을 환자들과 공유하며 건강하게 살을 빼주는 참 의사의 길을 걷고 있다. 미국 휴스턴의 데이비스 클리닉 체중 감량 전문의로 일하고 있다. 나는 수년 전부터 이 책의 국내 출판을 손꼽아 기다렸다. 본서 비만의 종말은 탄수화물도 지방도 아닌 현대 영양학의 절대선. 단백질이 비만과 수많은 만성질환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본인의 경험과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설명하는 책이다. 이 책의 영어 제목 프로틴 홀릭은 단백질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다양한 만성질환의 허덕이는 현대 서구사회에 대한 탁월한 표현이다. 그래서 나는 수년 전부터 이 책의 국내 출간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저작 아스 데이비스는 의료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환자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의사임에 틀림이 없다. 고된 의대생과 외과 레지던트 시절을 보내고 2000년대 초반 이제 막 주목받기 시작한 비만 수술로 부와 명예를 거머쥐기 시작한 전도 유망한 35세의 비만 수술 전문의가 자신의 전공인 비만 수술을 포기하고 자연식물식으로 비만을 치료하기 시작했다면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동정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에 대한 사랑 전문가로서의 자긍심 그리고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더라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 말고는 달리 이런 결단을 이해할 수 없다. 저자는 자연식물식을 실천하기 전 자신의 건강상태와 진료 형태 그리고 관행적인 치료의 초라한 결과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고백한다. 비만 수술 전문가였음에도 비만의 원인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닭가슴살과 계란 단백질 파우더를 챙겨 먹으라는 잘못된 권고를 했고 그 결과 자신이 건강이 악화됐고 환자들 또한 모두 일시적인 체중 감량 후 다시 예전의 체중으로 돌아가거나 예전보다 체중이 더 증가했다. 심지어 위를 졸라매거나 잘라내는 극단적인 수술을 하더라도 1, 2년 후엔 다시 체중이 증가했다. 이것이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영양학, 의학, 비만의학의 실상이다. 하지만 저자는 아무리 달콤한 경제적 보상이 있더라도 도저히 이런 암담한 관행을 자신의 이름으로 실행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현대만성질환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단백질 즉 동물성 단백질의 본질을 깨닫고 그 과정을 이 책에 기록했다. 그 결과 그는 날씬한 몸과 철인 3종 경기를 치를 수 있을 정도의 운동 능력과 넘치는 에너지를 얻게 되었고 환자들에게 영구적 건강을 안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이 다른 어떤 건강 관련 책보다 의미 있는 것은 현대 영양학과 의학의 추앙에 맞이하는 동물성 단백질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들의 핵심 원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1950년대 이전의 미국과 현재를 비교하면서 동물성 단백질 증가가 건강 악화의 주범이라고 지작한다. 동물성 단백질이 설탕보다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시켜 당뇨병을 유발하고 붉은 육류의 장점으로 꼽히는 햄처리 체내 염증을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 및 다양한 염증성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동물성 단백질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수많은 해악의 일부일 뿐이다. 나는 매일 닭가슴살, 달걀, 단백질 파우더로 단기적으로 체중을 감량하고 콜레스테롤과 혈압, 혈당, 요산 수치가 치솟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 케톤 다이어트 등이 유행하고 서점과의 관련 책들이 넘쳐나면서 이런 환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만약 다이어트를 하며 체중이 감소했지만 건강검진 결과나 컨디션이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이 책 비만의 종말을 강력 추천한다. 물론 다이어트를 고민 중인 사람들에게도 강력 추천한다. 일시적 체중 감량이 아닌 영구적으로 날씬한 몸매와 건강을 얻게 될 것이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이 펼쳐집니다. 1장. 나는 뚱뚱하고 늙어 보이는 의사였다. 나도 한때는 단백질 찬양론자였다. 3장.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다. 4장. 우리는 어쩌다 단백질 신봉자가 되었나. 5장. 비만의 원인은 탄수화물이 아니다. 6장. 과잉 단백질은 인간에게 위험하다. 7장.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자, 오늘 바로 그냥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단백질이 위험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 이야기들 쭉 다 점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에까지 올랐고 85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민첩하여 정확한 기억력과 빠른 판단과 청렴한 인격을 유지했으며 90살까지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인간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인간은 육식동물만큼 산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인간의 턱과 침과 장기들은 과일과 채소를 먹도록 설계되었고 진화해왔다. 나는 가능하면 간단하게 말하길 좋아한다. 나의 대답은 자연에서 나온 것을 먹으세요다. 땅에서 자라거나 나무나 덩굴에서 자라는 모든 음식이 그 대상이다. 눈이 달려있어서 먹을 때마다 당신을 말똥말똥 쳐다보는 것들은 가능하면 피하시라. 우유나 유제품도 피하시라. 우유는 송아지를 위한 음식이고 쥐의 젖은 새끼쥐를 위한 음식이고 사자의 젖은 당연히 새끼사자를 위한 음식이다. 우리가 다른 동물의 젖을 먹을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당신이 초원에서 풀을 뜯는 소의 젖을 손으로 직접 짜서 마신다면 이해하겠다. 소는 수천만 년을 풀을 먹고 진화했으며 몸집을 키워왔다. 지금의 소들은 옥수수와 각종 동물의 부산물을 열 처리하고 각종 화합합성제를 섞어서 만드는 서류를 먹고 있다. 30여 년을 살게 되어 있는 소들은 불과 30개월도 되기 전에 몸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큰 성체가 되는데 그 이후에는 각종 항생제가 섞여 있다. 거기에다 상업용 우유에는 표백제를 비롯한 각종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당신은 정령 이해하지 못하시는가 말이다. 동물성 단백질을 절대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물론 동물성 단백질은 적게 먹을수록 건강하다. 만일 고기를 먹고 싶다면 조미료처럼 먹으시라.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이 주식이 되어야 한다. 블루존의 100세 이상 장수노인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고기는 1년에 몇 번 잔치 때나 먹는 음식 아닌가요? 나는 육식주의자였을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음식을 먹는다. 사람들은 내가 지루하고 싱거운 음식을 먹느라고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부러워할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엄청난 의지의 소유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맛은 물론 영양도 풍부한 다양한 식사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먹고 난 후에 쾌적함이 느껴진다. 속이 더부룩하다거나 졸리다거나 하는 현상은 말끔히 사라졌다. 나이키는 좋은 광고 카피를 썼다. Just do it. 한번 해보시라. 해보지도 않고 이론으로만 반박한다면 당신은 미디어와 제약회사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상업용 비건 음식도 피하시라. 거기에는 각종 화학합성제가 들어있다. 동물을 사랑한다는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동물을 죽이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진정한 동물 사람과는 거리가 멀다.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에 집중하시라. 나는 바나나, 사과, 배, 복숭아, 키 등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먹으려 노력한다. 껍질을 벗기지 않고 통째로 먹도록 노력한다. 또한 매일 딸기류의 열매 한 그릇 정도 먹으려고 노력한다. 때로는 아침 시리얼, 위에 얹어 먹기도 한다. 미디어를 믿지 마시라. 미디어에서 무어라 하면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다이어트에 도전한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실패한다. 당신도 그랬을 것이다. 나도 그랬었다. 물론 처음에는 살을 빼지만 결국 95%의 사람들이 원래 몸무게로 돌아간다. 그 이유는 수천, 수만 가지다. 대부분의 경우는 오래된 음식 습관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상업용 미디어 때문이다. 다이어트 종류는 수천, 수만 가지로 늘었는데 왜 거리에는 살찐 사람들로 넘쳐날까? 변화는 언제나 어렵다. 2009년 야구 명문 뉴욕 양키스가 약 1조 7천억 원을 들여 경기장을 리모델링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엉덩이가 30%나 커진 미국인들이 100년 전에 만든 좌석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왜 의사들과 병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아픈 사람들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까? 왜 혈압약이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 TV에서 그렇게 광고를 해대는데 고혈압 환자들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제약회사는 천문학적으로 돈을 벌고 있을까? 왜 다이어트 숫자는 수백, 수천 가지로 늘어났는데 뚱뚱한 사람들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을까? 당신은 의심해보지 않으셨는가? 그렇다.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미디어는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친다. 나는 이런 일련의 현상들이 허가받은 보이스피싱이라고 주장한다. 당신이 다이어트 중이라고 말할 때 당신의 마음가짐은 매우 중요하다. 당신은 햄버거를 먹지 말아야지 라고 자기 스스로 다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이어트 때문에 햄버거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결국 당신은 실패한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다이어트 용어 중에 치팅데이라는 말이 있다. 일주일 동안 과일과 채소 등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다가 토요일에만 보상으로 햄버거를 먹는 행위다. 당신이 토요일을 고대한다면 당신은 백전백패다. 군침 도는 햄버거를 먹을 날만을 기다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한 음식 습관일 수 있겠는가 말이다. 햄버거를 먹지 않는 이유가 가스 박사가 햄버거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가 되면 안 된다. 가스 박사가 쓴 비만의 종말을 읽으니 햄버거를 먹지 말래요가 되어서도 안 된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소를 생각하는 것이 좋다. 계속해서 채식을 했더니 고기 냄새가 엮여지는 경지에 가는 것이 좋다.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창세기 1장 29절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좋다. 당신의 아름다운 몸을 동물의 시체로 더럽히지 않고 싶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취향이나 선호도 같은 것조차도 미디어가 만들어준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깨달아야 한다. 육류업계와 식품업계와 미디어의 학자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은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도록 설계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의 상업용 아이스크림은 1950년대 미국의 냉장고가 확산적으로 보급되면서 대량 판매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인류의 역사 700만 년을 1년으로 축소한다면 아이스크림은 12월 31일 밤 11시 59분 59초에 탄생한 물건이라는 말이다. 당신은 나는 운동을 싫어하도록 설계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700만 년 동안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면서 살아왔다. 세상이 기계화되고 디지털화되어서 당신이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변형된 것 또한 12월 31일 밤 11시 59분 59초가 지난 후의 사건이라는 말이다. 나는 당신이 편견과 통념을 버리기 바란다. 편견과 통념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열린 마음을 갖길 바란다. 당신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 지금의 나처럼 날씬해진 몸과 질병 없는 생활을 누리시길 바란다. 나는 이런 충고를 당신에게 함으로써 예전에 비만수술 전문의사 때처럼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 내가 이런 충고를 당신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돈 버는 의사가 되는 것을 일찌감치 포기했기 때문이다. 목표를 기록하라. 우선 우리가 앞서 논의한 이유들을 적어보자. 왜 변하고 싶은가. 목표를 세우고 기록한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보다 글로 적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많이 있다. 펜과 노트를 가지고 와서 지금 당장 적자. 자 준비되었는가. 목표는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좋다.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살기. 아들딸이나 손주들의 결혼식에 참석할 때까지 살아남기 등 장기적인 목표를 적으시라. 또한 특정 옷이나 바지가 맞을 정도로 살 빼기처럼 단기적인 목표도 좋다. 또는 우리의 먹거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할 수도 있다. 그것도 적으시라. 그런 다음 이 목표들을 가지고 다녀라. 늘 마음속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한다. 원동력이 되는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목표는 자기 능력보다 높게 세우는 것이 좋다. 난 항상 사람들이 자기 의심과 자기 혐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하긴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안한 삶에 안주한다. 우리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는다. 우리는 편견과 통념에 박힌 생활을 한다. 당신은 그 틀에 박힌 삶이 행복한가? 나는 확실히 그렇지 않았다. 나 자신에게 솔직해졌을 때 중요한 것이 빠진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더 높은 목적이 없어서 천천히 죽어가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가 처음 환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서 똑같은 느낌을 받았다. 몇 년 동안 그들은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결과를 얻어왔다. 그들은 항상 먹던 대로 먹었고 어떤 제안을 해도 불신의 표정으로 쳐다봤다. 그들은 영웅적이고 강렬하고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꿈을 꾸는 것은 고사하고 항상 부정적이었다. 나는 운동을 할 수 없어요. 나는 과일과 채소를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고기를 포기할 수 없어요. 당신은 자신을 평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는 평범한 사람도 비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쓰고 있다. 나는 이것을 매일 목격할 수 있어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사람들이 몸무게부터 시작해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수도 없이 목격했다. 나는 그들이 그저 견뎌내야 할 틀에 박힌 삶을 사는 것을 보다가 완전히 새롭고 흥미진진한 사람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격했다. 당신은 경외신과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만일 그렇다면 철인 경기나 마라톤 경주를 관람해보라. 제일 먼저 초능력자들이 경기를 끝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당연히 놀라운 사람들이다. 그러나 당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완성하고 실현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시라. 낮에는 일하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운동도 하는 어머니 클라라. 장시간 일하면서도 인생 첫 마라톤을 완주한 아버지 제프라. 45kg의 체중을 감량하고 소파에서 벗어나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한 여성 에블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스스로 부여했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우상이 되는 역할 모델이 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당신 역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시간을 갖고 끊임없이 자신이 발전해온 모습을 상기하시라. 자기 스스로에게 영감이 되시라.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과소평가한다. 내 환자 중에서도 체중을 꽤 감량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빼지 못했다고 착착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타인에게는 감탄하고 스스로는 폄하한다. 그런 시간에 자존감을 높이는 훈련을 하시라. 소파에서 벗어나서 5km를 걸었다면 겨우 5km밖에 못 걸었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골방에 누워있다가 무덤 속의 나사로처럼 벌떡 일어선 스스로에게 경혜심을 가지시라. 결승선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인생은 하나의 여정이다. 목표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나는 100세를 골골대며 사느니 80까지 팔팔하게 사는 것을 택하겠다. 나는 도전 자체에 흥미를 느낀다. 나 또한 100m조차 걷기를 싫어했고 조금만 걸으면 숨이 턱턱 막혀오는 똥부어 의사였다. 그러나 나는 음식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었다. 음식을 바꾸자 살이 빠지고 질병에서 벗어났다. 그 넘치는 활기를 긍정적인 곳에 쏟았다. 평생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절대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철인 3종 경기에 등록했다. 내 누나는 내게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라라고 써있는 티셔츠를 보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 Just do it. 책춘함도 하와이에서 철인 3종 경기 결승선 그 가드 봉사했던 그때 기억이 나네요. 하와이에서 철인 3종 경기 많이 열리죠. 냉장고에 두 개의 콜라주를 붙여라. 목표를 더욱 명확하게 하는 데 시각적인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나는 환자들에게 콜라주를 만들어보라고 한다. 먼저 마음에 들지 않는 현재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다. 뚱뚱하고 약봉지를 들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일 수 있다. 그런 다음 그 사진 아래에 피자와 햄버거와 아이스크림과 동물들의 시체를 놓는다. 혹은 당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생선의 얼굴을 놓아도 좋다. 그런 후에 당신이 원하는 건강한 사진을 그린 다음 혹은 연예인 사진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이미지를 만든 다음 마라톤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도 좋다. 여성이라면 많은 남자들이 쳐다보는 사진도 좋겠다. 그 사진 아래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을 놓아보자. 샐러드가 햄버거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질 것이다. 이 콜라지 두 개를 냉장고에 붙여도 좋고 책상 앞에 붙여도 좋다. 이 두 개의 사진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머리로만 생각하기보다는 그림과 각종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더 당신의 게으름을 채찍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You deserve it 이라는 말이 있다. 당신이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말이다. 앞에서 말한 You are what you eat 라는 말도 있다. 지금의 당신은 당신이 먹은 음식의 결과물이었다라는 뜻이다. 냉장고 벽에 붙일 말로 적극 추천한다. 또 하나의 효과적인 훈련은 식사일지를 쓰는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일상이 너무 바쁜 나머지 무의식적으로 밥을 먹는다. 환자들에게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기억하기 힘들어한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일찌를 주고 언제 무엇을 먹었는지 기록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식사 후에 느낌이 어떤지 기록하는 것도 빼놓지 말라고 얘기한다. 장수촌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부러 배를 80%만 채우는 습관을 들인다. 그래서 밥을 먹기 전에 하라하치부 즉 80%만 배를 채우자라고 외치고 밥을 먹는 장수인들이 많다고 한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당신은 거의 항상 배가 꽉 차서 불편한 상태로 식탁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다음 식사 시간이 돌아오면 그때의 불편한 느낌을 망각해버린다. 핫도그를 먹으면 그 순간은 맛있어도 한 시간 후에 불편한 느낌을 준다는 사실은 금방 잊어버린다. 나는 환자들에게 이러한 느낌을 기록하라고 부탁한다. 케일 샐러드와는 다르게 피자를 먹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구별해야 한다. 그 불편한 느낌을 식사일지에 기록하면 다음 식사 때는 속이 맑아지는 청결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하라하치부 냉장고에 붙일 또 하나의 금원으로 추천한다. 생각하고 먹자 건축학의 경구 중에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재료가 있는데 바로 생각과 시간이다라는 말이 있다. 평생 살 집이나 후손에게 물려줄 집을 지을 때 허투루 뚝딱 지으면 반드시 낭패를 본다는 말이다. 하물며 집보다 백배는 중요한 우리 몸에 음식을 넣는 일은 말해서 무엇하랴. 당신은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신, 자연에게 감사기도를 올려도 좋다. 음식을 제공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해도 좋다. 나는 처음 음식을 바꾸고 비만과 질병에서 해방되기로 결심했을 때 요가 리조트 여행을 예약했다.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야 채식인들이 만든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당시 대부분의 요가인들이 채식주의자인 경향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나는 완전한 육식 옹호론자였다. 그러나 여행 중에는 고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나는 채식이 너무 맛있을 뿐만 아니라 기분을 좋게 해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솔직히 말해볼까. 나는 음식을 생각하느라 명상과 요가 수행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뭐가 나올까? 에고 먹는 생각 좀 그만해야지. 점심때 참깨 드레싱은 정말 맛있던데. 결국 나는 주방장에 가서 음식을 어떻게 만들기에 뱃속이 청결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지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주방에 들어갔다.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에 들어온 것 같았다. 아름다운 채소와 과일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주방장은 휘파람을 불며 즐겁게 재료를 썰고 있었다. 나는 주방장에게 당신의 음식을 먹으면 왜 정신이 맑아지는지 물었다. 그의 대답은 내 인생을 바꾸었다. 나는 요리하지 않는 요리사입니다. 요리는 자연히 만들지요. 나는 지금까지도 이 말을 잊을 수가 없다. 식탁에 앉을 때마다 나는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한다. 난 음식을 생산하고 운반하고 요리해서 내게 가져다주는 과정을 생각한다. 샐러드라면 채소를 마차에 싣는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본다. 이런 습관은 내 입맛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제 나는 샐러드를 즐겨 먹는다. 난 아름다운 자연으로 내 몸을 채우고 싶다. 예전에는 치즈버거를 즐겨 먹었다. 지금은 비좁은 방에서 불쌍한 소가 똥을 싸고 죽음의 공포에 질려있는 비참한 모습을 상상한다. 동물이 도살되는 장면이나 화학물질을 동물에게 투여하고 고기를 가공하는 데 사용하는 장면을 상상한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생기없는 눈빛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햄버거를 만드는 어린 종업원들을 상상한다. 최저임금을 받는 그들을 생각한다. 이제 나는 다시 햄버거를 먹는 날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내가 변해도 너무 변한 것일까. 음식습관을 고수하라. 당신의 몸과 마음을 특정 음식습관에 단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칼로리 계산을 하지 않는다. 당신도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무게나 칼로리의 양을 계산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당신이 과일을 통째로 몇 개나 먹는지 콩을 몇 알 먹는지 관심이 없다. 그 대신 나는 당신이 만든 식사의 패턴에 맞게 실천하기를 바란다. 하루 세끼 골고루라는 말은 미디어가 당신에게 심어준 고정관념일 뿐이다. 사무직이라면 아침을 건너뛰어도 좋다. 점심에 과일 몇 개를 먹고 저녁에 다른 음식을 먹어도 좋다. 그러나 당신이 어제 오후 9시쯤 저녁 식사를 마쳤다면 아침에는 과일이나 과일 주스만 먹는 것이 좋다. 오전에는 해독 시간이므로 가능한 안 먹거나 아주 간단하게 먹는 것이 좋다. 그러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패턴이 달라질 수도 있다. 환자들이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음식이 눈에 보일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계속 먹는 행동이다. 특정 시간에만 음식을 먹도록 몸을 단련하시라. 예를 들어 오전 6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6시 등 시간을 맞춰 식사를 한다면 몸이 곧 먹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배고픈 패턴이 일정에 맞게 적응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간식이나 공장 음식이 먹고 싶어지는 욕구가 사라질 것이다. 식사를 미리 계획하라. 식사를 미리 계획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마지막 순간에 결정하면 안 된다.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피자를 가지고 들어온다면 무의식적으로 피자에 손이 갈 것이다. 그러나 식사를 미리 계획해서 샐러드를 가져왔거나 샐러드 바에 가기로 결정했다면 공장 음식의 유혹에 저항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또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직장에서 피자를 주문할 경우 어떻게 반응할지 퇴근하는 길에 패스트푸드 점을 지나가다가 햄버거를 너무 먹고 싶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메모하시라. 예를 들어 햄버거가 너무 당기면 물을 마시고 사과를 먹은 다음 가볍게 산책을 할 것이다. 라고 써놓은 작은 카드를 들고 다니면 아주 좋다. 어떤 사람들은 단칼의 담배를 끊는다. 그러나 대부분은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 완전 금연을 완성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보건소에 금연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을 완성한다. 난 얼마 전 보건소 프로그램을 통해서 30년 흡연 생활을 청산했다는 택시기사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10년째 금연 중이었다. 다시 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제로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단번에 끈든지 여러 번에 걸쳐 끈든지 보건소의 도움을 받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남에게 도움을 받든 스스로에게 도움을 받든 도움받는 것을 꺼려 마시라. 노자도 예수도 석가도 주위의 도움을 받았고 그 관계 속에서 성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 식사를 계획할 때는 간단하게 하시라. 난 기본적으로 식사를 비슷하게 하지만 약간씩 변형을 준다. 매번 새롭고 흥미로운 음식을 찾으러 다니는 것은 번거롭다. 매끼마다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고 매일 똑같은 메뉴를 먹을 필요는 없다. 장을 보고 준비하는 것이 단순할수록 지속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러나 지나치게 단순하면 초기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 나 같은 경우 아침은 주로 오트밀을 먹는다. 오트밀은 요리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하룻밤 푹 담가두면 훨씬 더 빨리 요리할 수 있다. 가끔 유기농 아몬드 버터와 바나나를 넣기도 한다. 얇게 썬 아몬드와 딸기와 아마시를 넣기도 한다. 그리고 꿀이나 단풍나무 시럽으로 맛을 낸다. 난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오트밀만 먹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지금 나는 메뉴에서 자유로워졌다. 식사가 가볍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난 매번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식사 시간을 즐기고 내 인생 또한 즐길 것이다. 점심에는 보통 샐러드를 먹는다. 시금치나 케일 같은 진한색 채소 등 가지고 있는 모든 채소를 투하한다. 그 다음 콩을 넣고 식초 드레싱으로 마무리한다. 또한 냉장고에 남아있는 재료에 따라 고구마나 감자를 먹기도 하고 또는 렌틸콩으로 만든 수프를 곁들인다. 오후 간식으로는 사과나 바나나 같은 과일이나 견과류를 한 주먹 정도 먹기도 하고 당근이나 샐러리를 딥핑 소스인 후무스에 찍어 먹는 것도 좋아한다. 저녁 식사는 좀 더 변화를 준다. 그러나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나는 종종 아내가 해준 맛있는 음식을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린다. 그러나 아내가 없을 때는 익힌 콩 한 주먹에 혼합채소 한 봉지에 약간의 소스를 넣어 먹는다. 만일 이탈리아 음식이 먹고 싶다면 익힌 콩에 잘게 썬 토마토와 마늘과 채소를 넣고 익힌 다음 통밀 파스타 위에 얹는다. 이런 메뉴는 만들기 쉽고 비싸지 않으며 영양가가 높고 맛도 좋다. 좀 더 정규적인 식단을 원한다면 책임 있는 의학을 위한 의사회의 21일간의 채식주의 프로그램을 등록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자 이거는 제가 책춘함 나비스쿨 카페네이버.com slash 북튜버에 또 이 링크 같이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의학을 위한 의사회의 21일간의 채식주의 프로그램 이 내용입니다. 나는 사무실에서 요리 수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 식단들을 소개한다. 이 21일 프로그램을 마친 환자들은 모두 몸과 영혼이 쾌적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그들은 또한 요리하기 쉽고 실제로도 맛도 좋아서 놀랐다고 칭찬했다. 최근에는 외식하기도 훨씬 쉬워졌다. 거의 모든 도시에 채식식당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일반 식당에 가더라도 종업원에게 고기는 빼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라. 채식의 오람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주방에서도 전혀 불평하지 않는다고 주방장에게서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자신의 목표에 어긋나는 음식을 눈으로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유혹을 당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메뉴를 찾아보고 식당에 가기 전에 미리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려라. 성공의 필수적인 전략이 있는데 바로 당신의 목표를 공유하고 당신의 발전에 진정으로 축하해 질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일부러 아첨하듯 어울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인생은 짧은데 사람의 종류와 취향은 너무도 많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철인 3종 경기를 즐긴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도 철인 3종 경기 선수인데 우리는 가끔 함께 훈련하고 서로 경쟁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 나는 그를 이긴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없다. 아슬아슬했던 적도 없다. 그러나 언젠가 그런 날이 온다면 그는 진심으로 나를 위해 기뻐할 것이다. 그는 나와 동지이기 때문이다. 뜻이 같으니 질투할 일도 없고 비난한 일도 없다. 난 요즘 채식과 건강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고 있다. 우리는 식당에 가면 치즈나 고기를 빼달라고 요구한다. 우리의 목표가 같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볼 일도 없다. 몇 년 전에 나는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다. 특정 사회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비슷한 몸무게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동료 집단의 행동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다. 체중 감량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어울리는 집단이 종종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들을 질투하기 시작하기도 한다. 그들은 흔히 살이 너무 빠졌다든가 너무 말랐다는 말을 듣는다. 체중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인데 배우자들은 자신의 파트너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면 자신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게 된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친구와 직장 동료들이 당신의 변화를 방해하기도 한다. 그들은 당신에게 에고 먹자고 일하는 거야 또는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래 라고 조소할 수도 있다. 당신이 실제로 삶을 바꾸고 건강하고 행복해지면 주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질투라는 감정 때문에 실제로 이혼이나 집단 내에서의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내 환자들 중에는 실제로 친구들이 자신의 성공을 질투해서 햄버거나 다른 공장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고백했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비만의 과체중이다. 당연히 당신의 친구와 가족도 과체중일 가능성이 높다. 만일 당신이 살을 빼면 그들은 당신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안전지대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지금 배우자나 친구들과 인연을 끊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밝고 있는 이 여정의 중요성에 대해 그들과 의논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들의 지지와 이해를 구하시라. 당신의 몸이 날씬해지고 질병에서 해방되더라도 그들에 대한 애정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야 한다. 우리는 다행히도 수많은 방법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페이스북에는 채식주의와 운동에 관련된 각종 동호회들이 많다. 헬스장이나 댄스 수업에 등록하는 것도 같은 목표를 가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나는 개인적으로 마라톤 동호회와 채식 동호회에도 가입했다. 나는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훌륭한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내 친구들은 약간 과학적으로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는 면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개의치 않는다. 그것이 내게 자극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주말마다 맥주를 한 상자씩 마시면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동호회에 가입했다면 그들과 똑같이 배가 나오고 매일 약봉지를 끼고 살았을 것이다. 나는 내 목표를 격려하고 힘을 주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내게 유리한 쪽으로 가능성을 이동시켰다. 내 친구들은 나에게 더 나아지고 건강해지라고 자극을 준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성원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지금 누군가가 당신을 조롱하며 고기를 먹어야 건강하다고 한다면 마크 트윈의 아래 명언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나는 이 책을 쓰기가 쉽지 않았다. 나 또한 당신처럼 거대한 병원 산업과 제약업계 카르텔의 부속품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 카르텔을 뚫고 나가려 한다. 나는 진실이라는 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당신 또한 나와 함께 진실이라는 방향으로 묵묵히 걸어 나아가시길 바란다. 집 진실을 향해 가는 길에 빵집도 있고 핫도그 집도 있고 고기집도 있을 것이다. 가끔 그곳에 들른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시라. 당신은 집 진실이라는 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뚱보에다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던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라면 당신도 할 수 있다. 날씬한 몸과 질병 없는 삶을 살기 위해 힘든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 책을 구입해서 마지막 장까지 읽어낸 당신은 당연히 위대하다. 마크 트웨인의 명언으로 이제 책이 마쳐집니다. 당신의 큰 뜻을 조롱하는 자들을 멀리하라. 당신을 얕잡아 보는 자들은 모두 소인배들이다. 성자는 당신이 자기처럼 성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여러분 참 또 양심 있는 의사 선생님의 참 자기 이상을 기반으로 한 아주 정직한 목소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 책의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인 것도 감사하고 미국 대통령 주치의들의 추천이 있으면서 또 배스킨라빈스의 후계자가 그걸 포기하고 나온 존 로빈스 또한 이런 책들을 지지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 또 이희철 선생님께서 이런 책들을 추천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점점 더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의사 선생님들의 말들을 주의기 위해서 듣고 진실의 목소리를 따라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실력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개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